자 3미터 자 시작합니다. 잠시만요. 대기주세요. 사장님은 파란색. 사장님은 파란색 갈게요. 와 저거 100프로다. 여기서 근데 방금 떴는데 바이트 없었거든요. 비결이 안되겠죠? 도전해보지 뭐. 어쨌든 50은 넘을 것 같은데 저거. 왔다 히트! 출석은 뭐 형이 거의 먼저 하시네요. 뭐라. 수금들 하자. 하하하. 자 장기 휴가 안됩니다. 자 오른쪽으로 들어오네. 던지셔야 돼요. 이 라인. 네 이쪽으로. 이쪽으로. 제게 아니라 몸이 말 안해요. 아하. 테스트. 아하. 자. 자. 이쪽으로 거시고. 앞으로 빠지시고. 들어가세요. 앞쪽으로. 계속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. 푸핑은 어쩔 수가 없어요. 하하하. 자. 이리로 라인 안 오게 제압을 해야죠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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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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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설마요 이것도 아가멸 먹었네 이불 안먹고 이런거같습니다 아 출근하셨어요 좋습니다 오케이 3미더블 3미더블 이번에 출근 출근 제발 어 빠졌다 아하 퇴근하셨어 로드 부러져 로드 부러져 자 3미더블은 옐로우로 갈게요 노란색 어 요건 제대로 먹었는데 오 퇴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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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와 퇴근 여기 입을 안먹네 다시 왔어 옆에 출근하셨어요 한 분은 빠른 퇴근하셨고 원래 그랬어요? 예 원래 그랬습니다 빠졌어요?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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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릴링 릴링 포기하지마요 안겨 안겨 정상입니다 아 그런거에요? 오케이 오케이 팝미 더블 자 두분 출근하셨습니다 아니 릴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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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감겨 아 이럴수가 왜 안감기지? 다 왔는데 아하 야 야 야 원래는 오른손잡이는 왼손으로 릴링 하셔야 돼요 이 게임에서 오른손을 더 많이 힘을 쓰기 때문에 와 진짜 힘들다 어 이거는 제대로 먹었다 아 이번에는 아 아 미쳤다 이거 그래서 300마리 잡으면 힘듭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출근을 하셨네 그래도 올 때는 야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예요 힘을 못너쓰는데 힘을 쓰는거에요? 설마 광어 아니겠죠 하하하하 왔다! 제발! 제발 올리면 돼요! 방어예요? 오케이 방어 방어! 야 방어 안에 있네 여기? 두 마리 아니야? 삼치잖아! 삼치 두 마리다! 하하하하 이동룡이 되죠? 어떻게 힘이 다르잖아! 그러니까요 방어 더 힘이 좋은데 라인 접수자! 어떻게 내가 진짜 몰리더라? 하하하하하하하 두 마리 걸었어요 아 지금 나도 담기 지금 받았어요?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물발리 받아 물발리 받는다 어어어? 이야아아아 뭐 무거운 물건가 아닙니까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치료를 잘해주십니다 방어! 대박! 왜 오빠는 안 부르시네! 표층 표층! 의상들은 대로 없게 나와서 표층 표층 chỉ가 내려둔 에씨! 담배씨 이마! 담배를 찼다! 아니 아니 잘생겨졌다 아기 뛰다 그럼 방어. 방어였어. 방어입니다. 아주 편안하게 오네요. 뭐하십니까? 왜 누워주려고 그래요? 누워주려고 해요? 아니 못 잡았어. 축하드립니다. 표정이 너무 밝아지셨는데? 즐겁지는 않으셨겠지만 혹시나 즐거우셨다면 소리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 그렇군요. 감사합니다. 쉽지? 와우! 피카마나. 저기 배 앞에 지금 물이 있어요. 재밌지? 와우! 피카마나. 저기 배 앞에 지금 물이 있어요.